노래 가사 중에 김현정 뭐죠? 다 그렇죠 돌리면서 일어나서 계속 춤을 추시면 그 분 백화점 상품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주에 10명이 동시에 돌렸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큐! 자 아직 아니야 아니야! 아직 아니야! 다 돌려놨다 일어나! 안 쥐어! 이러면 지코 와 놀래요! 저 미친 사람 있다! 저 미친 사람 있다! 어 잠깐만! 자 계속 추고! 계속 춰! 자 간다! 자 온다! 자 지금입니다! 내가 필요 지금이야! 두 명 꼽아! 두 명 꼽아! 두 명 꼽아! 두 명 꼽아! 잠깐만 자 잠시만 자 그만! 음악 꽌! 음악 꽌 경찰 불러 음악 꺌! 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응 응 아 근데 진짜 다 잘한다 근데 저는 춤 사이에가 좀 더 화려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다 어 저 목 괜찮아요? 목이 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달심처럼 이렇게 어 그리고 저기 그 낫님구 입으신 분 누굽니까? 저기 낫님구 입은 여자분 있잖아요 아 낫님구가 맞는 표현이 아니죠? 저분 저분 네 저분이 뭐라 하지? 아 나 타야 돼 이런 느낌보다 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? 좀 잘 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그 감성 있었어요 네 어 박수 한번 네네 그러면 오늘 1위 이번에는 제가 재학호의 재성 형님이 아 제가 뽑습니까? 네 민소매 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!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? 네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22살 김예교입니다 오 김예교님 김예교님 일단 지코씨 선물을 공개해 주시죠 자 선물은 지코의 아티스트 더 신즈 1회 이용권입니다 김현정의 멍 앵콜 공연을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하면서 퇴장하십니다 모든 방구석 아티스트들이 이 무대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황재성 지코 재하코의 방구석 아티스트 너와 나밖에 모른다 1, 2, 내가 필요했을 뿐 난 불려와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 감사합니다